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고 엘리아가 피신에 있던 시내까지도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구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시돈 땅은 어디냐면 바알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 가장 어두운 땅 가장 척박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엘리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극심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래서 이제 아들과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엘리아가 그 과부의 집에 도착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아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에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요하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아가 이런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엘리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기 하였느니라 심지어 극도로 가난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그런 가련한 처지의 과부였는데 그런 처지의 사람에게 네가 먹으려던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게 엘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또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면서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엘리아의 입장에서도 이 과부의 심정이 너무도 이해됐기 때문에 그녀의 그 속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시는 그날까지 너의 통의 기름과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정말 하기 힘든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기록처럼 실제로 그 여인의 집에 기름과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시돈이란 땅에서 평생 발만을 섬기며 살았던 그 과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가난보다 더 가혹한 시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17절을 보니 갑자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스토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또 왜 이런 가혹한 자리, 비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이 죽기 전 그 채움의 은혜를 경험한 데까지만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 딱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개선시켜주시는 하나님 내 병에 기름과 곡식가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딱 이 정도의 믿음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 아직 온전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형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현세의 문제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의 그 불안전하고 연약한 믿음이 바로 폭로가 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의 죽음을 지금 엘리아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엘리아 탓을 하고 있을까요? 시도는 바알의 본거지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본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바알의 영양권 아래 있는 자기 집에 바알과 원수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드린 것 때문에 바알이 화가 나서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직전까지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방금 전 남은 음식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됐음에도 사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 18절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다루어 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엘리아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준비를 하시는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아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죽은 아이의 자세와 똑같은 자세로 이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운이 이 죽은 아이에게로 흘러가기를 열망하고 바라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됐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과부의 입술에서는 비로소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아멘 여기 있는 이제야 이제야라는 말이 참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 죽음 같은 고난도 고통도 구원과 회복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요 참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르박 과부의 모습 속에서 두 종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입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박 과부가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전에 갖고 있던 믿음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림으로 생긴 믿음 그렇게 내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선되어지고 증진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또다시 내 환경이 나빠지거나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 내 상황과 현실의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순간이 임했을 때 그때 이 믿음은 순식간에 꺾이고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형성하게 된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정복하신 절대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그 채움을 보장해 주는 신이 아니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고 주관하시는 참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보상보다 더 귀하고 가치있고 소중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이 두 번째 종류의 믿음 이 온전하고 깊이 있는 믿음이 형성됐을 때 비록 조금 내가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꺾이지 않고 지켜지는 믿음의 모습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맡기며 한걸음 내 디더보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움의 시간과 격렬한 흔들림의 기간이 내 예상보다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주권과 영생의 은혜가 나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부요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잠시 채워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사르바 과부가 겪었던 이 비움의 때를 비움의 훈련을 호용하십니다 나를 채워주었던 그것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그것을 더 이상 채우시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비우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오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잠시 허용하신 특별한 손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현실만을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 나의 구원과 내 생명과 영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순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도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비록 내 인생이 텅 비게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의 약속과 부활 생명과 주권을 굳게 붙드시는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채움이 아닌 비움의 때가 온다 하여도 그 현실보다 더 크고 부요한 영생과 죽음을 이긴 은혜와 천국을 약속받은 은혜를 붙들고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